안녕하십니까 까치입니다. 백광산업 아직까지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모습, 바닷가 만들어가는 모습인데 오늘 보시면 특이하게도 이렇게 십자가 모양 비슷하게 차트가 그려지고 있어요. 제 영상 많이 보셨던 분들은 여기서 얘기가 나와야겠죠. 바로 여기 밑에 꼬리와 위에 꼬리가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렇죠. 여기서 손바꿈 혹은 매수세가 세게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오버슈팅. 그러니까 한마디로 꼬리를 달 수밖에 없게끔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갑자기 물량이 많이 들어오니까. 어 근데 까치야. 까치님 여기 지금 거래량 안 들어왔는데 이게 들어오는 게 맞아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빠르게 손바꿈이 나오기 때문에 거래량 없이 많은 물량들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오늘 확인을 해보고 그렇다면 지금 손바꿈이 나왔다라는 것은 앞으로 큰 급등이 나올 만한 얘기들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그런 의문증을 이제 드시는 분들이 나와야 정상이겠죠. 그것까지 제가 어떤 내용으로 지금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건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그러면은 지금 왜 상승이 나왔고 혹은 왜 지금 여기서 머물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수혜가 될 만한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보시면은 세력들 매수세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여기 여기 마디 가격 7,300원 7,200원 세력의 매수가 라고 제가 저번 시간부터 말씀을 드렸고 백광톡에서도 말씀을 똑같이 드리고 있죠. 실시간 대응방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수급이 세게 들어오고 있는 자리가 바로 여기 자리. 그리고 여기 자리는 내려가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대응하기는 힘들다. 그렇다면은 7,300원 200원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걸어둬야 된다. 아시겠죠? 가격대를 걸어둬야만 우리가 여기서 매수를 할 수가 있다. 딱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은 지금 매수세가 세게 들어오고 있는데 실제로 금액이 들어왔나 봤더니 실제로 이렇게 매수가 증가하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만큼 지금 세력들이 손바꿈이 나오고 있지만 외인들 세력들이 이제 이렇게 손바꿈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는 국내에서는 전부 다 사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더라. 그러면 이 내용들이 지금 들어왔으면은 결국에는 원하는 매도 가격대가 있을 겁니다. 그 가격대를 찾아갈 때까지 우리는 들고 집중을 해서 봐야 된다라는 건데 그 내용들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거 빠져나가는 시점부터 우리가 계산을 해서 그때마다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톡방을 통해서 실시간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제 영상 보시고 따라 하시는 분들은 7,300원, 7,200원 매수가 되셨기 때문에 아마도 5%에서 6,7%까지는 그래도 지금 손실 회복 혹은 수익이 나고 있을 거란 말이지. 맞죠? 그렇게 말씀을 저번 주부터 드렸고 지금 많은 분들께서 지금 따라와 주시고 계신데 그러면은 여기서 상승이 나올 만한 재료가 뭐가 있길래 지금 이렇게까지 매수를 하는 건가 의문점이 많으실 거야. 왜냐하면은 기사가 나오기 전까지는 개인 분들은 몰라요. 이게 왜 올라가는지. 맞잖아요. 제가 틀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상 정보가 부족한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은 그에 따른 유추도 해야 되는데 유추도 안 되고 정보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이러면 힘들단 말이야. 공평하게 투자를 하고 이렇게 경쟁을 해야지.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고 있잖아요. 그쵸?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필요하신 분, 단기적 대응 필요하신 분들은 빠르게 빠르게 백광톡이라고 문자 주세요. 자 그러면은 제가 어떤 내용이 나올 수 있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이 내용이 나오면은 일단 급등은 시작된다라는 것. 출발 신호는 나온다라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백광산업이 세만금의 전구체, 양극재 전구체 투자 최대 수혜주라고 이렇게 한번 올라왔던 적이 있었어요. 4월달에. 이렇게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바로 이겁니다. 여기 지금 작아서 안 보이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광산업은 특히나 국내 수산화 나트륨 업체 중에서 세만금 산단 내에서 최대 카파를 보유한 업체로 구조적 수혜가 전망된다. 그러니까 세만금 내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수혜가 전망된다라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전구체 생산 능력이 65만 톤으로 확대.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규모가 크죠. 그렇다면은 이 규모만큼을 전부 다 소화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걸 다 받아가는 업체가 있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건데 일단은 생산 능력을 보유한 거예요. 케파 능력을 보유했다는 거는 생산 능력을 보유했는데 그렇다면은 이 능력을 통해서 그만큼의 매출을 받아줄 만한 기업이 있어야겠죠. 맞나요? 그래서 다음 나오는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 바로 이겁니다. 이거 아무도 모르셨을걸요. 지금 새만금 즉 이 전북 전라북도의 도지사 김관영 이 도지사님께서 일론 머스크한테 편지를 두 차례나 썼어요. 6월 말에 새만금에 테슬라 오라고 기가 팩토리 유치해달라고 분명히 물론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해서 기가 팩토리를 유치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는 안 하겠죠. 그렇죠. 물론 그렇게 뭐 단순하게 편지 한 통 썼다고 갑자기 막 뭐 팩토리를 짓는다 이렇게까지는 되는 건 아니지만 분명 답은 올 겁니다. 맞나요? 답이 올 거예요. 좋게 보고 있다. 뭐 지을 예정이다. 한번 방문할 예정이다. 이거 답장 하나만 와도 급등 나오는 거 순식간입니다. 지금 테마주로 엮여있기 때문에 이게 급등을 만들기 위한 저는 하나의 포석이라고 보여집니다. 초석이라고. 이거 아무도 관심 안 가졌을걸요? 왜? 쓸데없잖아. 뭐 편지 썼다고 갑자기 막 올라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하기엔 어떠세요? 편지 썼다고 갑자기 뭐 내가 이 회사 취직하고 싶은데 편지 썼다고 받아주나요? 그게 아니라 노력이 가상해서라도 답장 한 통은 주겠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 그러면 그냥 가는 겁니다. 백광산업. 그게 세력들이 올리는 방식이고 우리가 모르는 그런 수급들이 몰리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왜 수급이 몰렸고 왜 올리는 건지 몰라요. 테마주는 그냥 그런 기대감으로 가버리는 거니까. 근데 지금 그 기대감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런 편지 같은 걸로 밑에 초석을 다지고 있고 답장 한 번만 와도 급등 나온다고. 어디서? 바로 여기 자리에서. 7,300원, 7,200원에서. 그러니까 이 자리를 안 무너뜨리고 있지. 여러분들 같으면 이 자리 무너뜨리고 싶으세요? 저 같으면은 그냥 이 자리 지켜있다가 나중에 급등 만들어낼 것 같은데. 못해도 9,000원에서 10,000원 사이는 뚫고 가줄만한 슈팅은 나올 수 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더 나올 만한 내용들이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2차 전지. 백광산업 하면은 2차 전지, 양극재, 양극재, 전구체 관련한 거. 분명히 얘기 나옵니다. 2차 전지 지금 좀 있으면은 뭐 나온다고요? 더군다나 테슬라 실적 발표 나옵니다. 맞죠? 지금 7월 달입니다. 2분기 실적 발표 나옵니다. 실적 발표 나오면서 증설 얘기 나오는 거는 그냥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잘나가는 기업이, 매출이 올라간 기업이 증설해서 매출을 더 폭발 성장시키려고 한다라는 기대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 주식의 흐름을, 기세를 타고 올라갈 만한 내용들을 세력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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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거예요. 2차 전지 지금 에코프로 왜 100만원 돌파했습니까? 왜 갔을까요? 물론 중국에 대한 그런 히토류라든지 원자재에 대한 그런 불안감도 나오면서 에코프로 쪽에 요청하는 물량들이 많아질 거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 물량들 전부 다 테슬라의 매출 상승으로 인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테슬라가 이걸 모를까요? 알고 있단 말이에요. 테슬라 있는 CEO 일론 머스크 더 똑똑해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똑똑하겠죠. 우주까지 갔다 온 사람들인데. 이거 얘기 나오면서 주가 올리는 거는 그 사람들한테 일도 아닙니다. 관련주들은 일부러 지금 억지로라도 이렇게 붙어있는 겁니다. 해만금이라는 곳에 엮여있고. 백광톡 들어오시면 제가 이 내용들 전부 공유를 해드리고 실시간 대응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왜냐? 여러분들이 이거 9,000원 만원 올라가면은 어? 이거 팔아야 되겠네? 팔고 나면은 또 올라가요. 에이 괜히 팔았다. 위에 사면은 또 물리고. 아니면은 들고 있어도 꼴이 길게 달아버리니까. 어때요? 아무것도 안 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나와요? 나와줘야지. 제가 그렇게 목이 아프게 떠들었는데. 테슬라 뭐 이런 내용들도 나오겠지만.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뭐 나온다고요? 그쵸. 이전에 횡령 혐의에 대한 부분들. 우염이 나와줘야지. 너무 레파토리가 지금 딱딱 맞지 않나요? 편지 보낸 거 하며. 횡령 혐의 이번에 대표 소환한다는 거 하며. 전부 다 7월 초에서 말. 아 6월 말에서 7월 초. 전부 다 이때 몰려서 얘기 나오고 편지 보내고. 바닷건에서. 그리고 이거 얘기 둘 다 풀리면은. 제가 봤을 때 14,000원도 뚫고 갈 수 있을 만한. 수급 충분히 들어올 수 있을 걸로 보여지잖아요. 맞죠? 급등 올리는 방법은 다양하다니까. 다만. 이게 과연 과일까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타이밍이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그전에 나와도 되잖아요. 6월달 5월달 4월달. 많고 많은데 횡령 혐의가 하필이면 6월 말에 터졌어. 6월 초에 터졌어. 그리고 한 달 뒤인. 지금 6월 말 7월 초에. 7월 초에 대표 조만간 소환. 소환하고 나서 조사하고 나서 발표를 하면 되는데. 대표 조만간 소환이란 말을 왜 하는 거야. 갑자기. 근데 주가는 변동성 없어. 대표 소환한다면. 잘못됐으면 소환했다가 구속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데. 왜 하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대표를 소환해서 뭔가 하겠다라는 거는. 끝장을 보겠다라는 건데. 아무것도 안 되고 지금. 국가는 유지 중입니다. 빠르게 캐치하셔야 됩니다. 투자 포인트를. 자 백광톡으로 들어오시면은. 제가 실시간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 전부 다 내용들 전달해드리고 있고. 매수가. 세력의 매수가 알려드렸습니다. 분명히 매도가. 이제 분명히 나올 거예요. 올라갔다가 꼬리 달고 내려와서. 그때서야 이때 팔아도 되나요. 그렇게 하시면 늦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오르고 나서 매수해도 되나요. 더 올라갈까요. 물론 더 오를 수도 있겠죠. 횡령 무혐이 나오면 급등 급등 급등. 테슬라 세만금 얘기 나오면 급등 급등 급등. 구조적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미 포석 초석 다 깔아놨는데. 그쵸. 다 깔아놨기 때문에 급등 나오겠죠. 자 딱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대응은 준비된 자로부터만 수익을 크게 만들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들도 꼭 준비를 하셔서. 꼭 백광톡에서 같이 준비를 하셔가지고. 백광산업으로 이번에는 꼭 크게 수익을 만들고. 체곡점에서 매도 같이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뭐게요. 그리고